K-POP, 쇼쿠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이탈리아 최대 국영TV 메인뉴스에 등장해서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의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현지 언론을 보도했다면 9월 16일 RAI TV가 저녁 메인뉴스 시간에 BTS 특집 보도를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RAI TV는 이탈리아 최대의 공영방송인 RAI TV 채널로 현재 이탈리아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RAI TV는 지난 9월 16일 저녁 8시 메인뉴스 시간에 방탄소년단에 대한 특집 보도를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날 특집 보도에서 RAI TV는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콜라보곡 마이 유니버스에 대한 소식을 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현지 언론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이탈리아에서 최대의 공영TV가 저녁 메인뉴스 시간에 방탄소년단 특집 보도를 내보내자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의 수많은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흥분을 강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긍심이 세계 최고라는 로마 제국의 나라 이탈리아에서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